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적합업종. 체급은 달라도, 업종이 달라도, 모두가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승자가 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통한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가 곧 상생의 길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리에서,